네, 네. 민지 언니부터. 나부터 할까? 네. 표정만 보기. 가리면 안 돼요, 표정. 어, 인상 찌푸러졌어, 방금. 눈이 빨개진다. 깔라마치다. 왜? 깔라마치다가. 인근 진짜. 왜 웃겨. 얼굴 빨개져.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. 아니, 언니 눈물이 흘러요, 지금. 잠깐. 언니 다 마셔봐요. 아니, 저렇게 튀는다고? 아니, 저 언니 잠깐만. 다음 사람 마셔봐, 마셔. 쭉 마셔보면 알 거야. 일단 쭉 마십시다. 근데 이 언니는 신고를 잘 먹는단 말이지. 깔라마치 아니다. 정답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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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어가? 설명을 해야 돼. 설명이요? 아, 알겠습니다. 설명이요? 우와. 우와. 설계기 처리. 나는 해리를 봤어. 설계기야? 한입 마셔봐. 어, 나 근데 나 왜? 마셔야만 생각하는 거. 라이어. 더 마시세요. 더 마셔야만. 더 마셔야만. 마셔야만. 아까 마셔본 맛이야? 아니. 저 갑니다. 저 갑니다. 오케이. 가렸어, 얼굴 가렸어. 머리카락 가려진. 보면 안 돼, 티. 더 마셔, 더 마셔, 더 마셔. 마신 척겠다, 마신 척겠다. 더 마셔요? 아니, 언니. 다 마셨어요. 어, 이 언니 아니다. 이거, 이거 먹으면 물 빨개져요. 혜인이, 혜인이, 혜인이. 혜인. 아... 혜인아. 혜인아. 뭔가 빨개지는 것 같은데, 얼굴이? 근데 혜인이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져. 맞아. 혜인아, 말해봐. 말해봐요. 그냥... 밍밍한 맛이에요. 이게 다 마셨어요? 다 마셨어요. 깔라마시도 먹으면 입을... 이렇게 하게 돼. 방금 다니다 했어. 아, 저 일부러 언니 따라하는 거지. 저 일부러 다 마셨어요. 내가 봤을 때 민주 언니랑 다니 언니. 오케이. 저 끝까지 마셨는데요? 일단. 거의 일부러 다 마신 거지? 그치. 근데 아닌 사람도 다 마... 다 그거를 증거하려고 다 마시지 않을까요? 근데 라이언은 다 마시고 입어도 못 마셔요. 아니, 근데 혜인이도 마시고 나서... 약간 눈 빨개지고... 아니에요. 언니 라이어죠. 말 잘 못 했어. 언니 라이어죠? 멤버인 사람 잘 들으세요? 나 라이언 다 맞추면 안 되니까 나를 지금 주목하는 거야. 일단 한 명 합시다. 일단 한 명 합시다. 일단 한 명 합시다. 저 누가 봐도 티나잖아요. 하나, 둘, 셋. 뭐야? 나 진짜 아닌데. 일단... 난 지금 민지 빼고 하는 줄 아는데. 왜냐하면 이미 100%잖아. 그래서 먼저 맞춘 거죠. 오케이. 일단 민지 언니. 오케이, 라이언다. 라이언, 라이언. 오케이. 많이 쉰 건가 봐. 와! 한 명 없어. 한 명 더. 한 명 더. 둘 중 한 명이다. 다니 언니나 혜인. 난 다니... 난... 근데 만약에 혜인이었으면 억울하니까 눈물 나잖아, 얘. 오케이, 그럼 나로 해요. 뭐지, 이 성게? 나로 해요. 야, 너 눈빛 왜? 응? 야, 너 눈빛 왜? 응? 이미 이겼다는 눈빛이네. 이미 이겼다는 눈빛이네. 이 사람 라이언. 봤어? 아닌가? 근데 혜인이가 속이 웃는 것 같아요, 그래서. 진짜 포기했는데? 진짜 포기했는데? 일단 빨리 한 명부터 끝내. 빨리, 그냥 빨리 주목해야겠다. 하나, 둘, 셋. 다샘이 혜인이인가? 어, 전 라이어가. 혜인아, 혜인아. 뭔가 빨개지는 것 같은데 얼굴이? 그냥 밍밍한 맛이에요. 빠밤 빠바밤. 어, 전 라이어가 아니에요. 빠바바밤. 지금 이미 이긴 자 느낌인데 뭔가 졌는데 이긴 느낌이야. 여유로워 보여. 왜일까? 그럼 모두가 끝까지 마시기, 지금. 난 이미 끝까지 마셨어. 아, 아쉽어. 이거 보여줘요. 이제 한 마디씩 해봐. 언니랑 저 아니다. 얘는 너 아니야. 아니야. 너 힘이 다 마셔지니까 우리 다 마시러 가는 거 아니야? 아니 언니네. 아니 언니네. 저 한이 언니인 것 같아. 한이 언니인가봐요. 한이 언니가 아무 의심도 안 받고 있잖아. 아. Marc. 너무 준비 RIGHT. 함 누워. denen 우리도 으 É subjective right. 아니 adjacency kick. 무슨신이ceğim싫어 compañ ШOP 아이쥬 increased ken blesse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